김정일의 업적을 부각하며 3대 세습을 이어받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습니다. 경제난 속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체제 불만이 커지면서 무엇보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추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무대에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갈수록 밀착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북중러 삼각 공조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지난 14일 북한의 오랜 형제국인 쿠바마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어 상당한 충격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남북한 대치 국면에서 김정은의 신냉전 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예요. 실제로 북한 김여정이 수교 발표 하루 만에 일본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일 교섭 띄우기로 맞대응했습니다. 충격 완화 방편으로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북한 정권의 초조함이 읽힙니다. 다만 북일 양측은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핵미사일 문제를 거르는 하대 결정은 내리지 않고 다음에 계속 토론하자 대신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북일 접촉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중심부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사일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64명이 부상했는데 사용된 미사일은 북한제였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적어도 24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기종은 단거리 3종 세트에 속하는 북한산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큼스로 파악됐습니다. 발사된 북한산 미사일 24발 가운데 두 발만 비교적 정확히 정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정확도는 미심쩍습니다. 발사된 24발 가운데 두 발만이 크레멘추크 정유공장과 카나토베 비행장의 기술지역을 비교적 정확히 타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산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적어도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공격에 북한 미사일 사용은 증거로 수차례 제시됐습니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발사 무기 파편에서 한글로 순타지 투신이라고 각인된 것을 증거로 제시했고, 앞서 지난달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잔해 부품에서 지우주로 보이는 손글씨 문자가 발견됐습니다. 글자 외에도 미사일 잔해의 로켓모터, 제트날개, 볼트결합, 양상 등으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추가로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러시아 북한 무기거래를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잇단 순항미사일 발사 핵무력 완성포석 북한이 올해 들어 열한 번째 무력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수중 무기체계, 방사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섞어 쓰기 방식으로 운용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북한은 특히 순항미사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다섯 차례 순항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 여러 발을 쐈다. 불화살 3-31형은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 1형을 개량한 것이다. 명칭 뒤에 31이 붙은 것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탄도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나흘 만인 28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 3-31형을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앞서 24일에는 지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었다면 28일에는 잠수함 발사 전 약순항미사일 성능을 검증한 것이다.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 화살이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화살이형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화살이형이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월 들어 북한은 지난 2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탄도 화산-31 탑재가 가능할 만큼 성능 개량이 이뤄졌다는 일종의 과시였다. 실제 우리 군 탐지자산의 해당 순항미사일이 기존보다 비행시간이나 비행거리가 짧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14일 동해상에서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육형 검수사격시험을 실시했다. 바다수리육형은 북한이 2015년과 2017년 공개한 대함 순항미사일을 기본형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옛 소련 순항미사일인 우란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북한판 우란으로도 불린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검수사격시험에 김정은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한만큼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추정된다. 북한이 최근 도발해 순항미사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금지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자위권 차원으로 본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저궤도로 비행에 상대적으로 탐지하기 까다롭다. 우리 군이 유사시 요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군사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해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만 반응하도록 하는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소개했습니다. 차를 살펴본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 권유를 받고 뒷좌석에 앉아 승차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이 리무진은 제작비가 약 1,700억 원의 무게 7톤의 방탄 장갑차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차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급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규탄하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지원하는 정황이 뚜렷한 가운데 고도의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에 넘기지 않으려는 러시아가 고급 차량을 무기 지원 대가로 건네며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북한의 정보산업, 수산, 체육대표단은 일제히 러시아로 향하며 북너 간 인적 교류도 활발히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 안건을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통일부도 지난해 9월 북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김정은 정말 철없다. 그들에게 대북 제재를 바라지 말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